2018 미스코리아 진 상라번호 14분 김수빈 양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이셔 서재원 양이 왕관을 실수합니다 정말 징구하지만 느끼지 않을까요? 정말 늦게 풍성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는 데 하나하나는 데 열심히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